그룹 에이티즈가 정규 2집 더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위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공개된 차트 예고를 보면 에이티즈의 2집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1989와 드레이크의 포월더 독스 등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에이티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케이팝 그룹으로서는 BTS, 슈퍼엠,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진스에 이어서 7번째입니다.